네 유부가 세상 편한 중범화기사 5차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다룰 내용은 서버방 활용 두 번째 부분으로 R 커맨드를 통한 비인과 접속, 치약점 점검 도구, 레이드, 윈도우 서버 접근 통제, TCP 아이비 필터, IP 스트랙 선정, TCP 레퍼 이번 차시에서 나온 키워드들이 CTN 보안 1장에서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버방 활용 중에서 여기에 나온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공부를 많이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R 커맨드에 통한 비인과 접속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R 커맨드는 리모트에서 위눅스나 니눅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로 리모트에서 쉘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RSH, 원격에서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R로그인, 원격에서 어떤 특정한 명령을 실행해서는 RES, ESC 이러한 명령들을 사용하는데 R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일에 설정을 잘못할 경우에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취약점이 많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특히나 접속 시에 암호화되지 않기 때문에 접속에 대한 통신 내용이 암호화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도총이 가능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일반 기업들은 R 커맨드 사용을 지향하고 있고요. 만약에 꼭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그 기간, 그 시간동안에만 그때만 이제 활성화시켜서 주로 사용하는데 주로 이제 백업 용도로 많이 R 커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그래서 이 정보방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R 커맨드에 해당되는 로그인 그 R 커맨드에 해당되는 관련 파일들에 대한 설정이 이제 주로 출시되어야 되는데 그 설정하는 부분들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에 기반해서 잘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R 커맨드가 사용하고 있는 TCP 포트 번호들 그것들도 같이 더불어서 합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약점 점검 도구 이 내용은 치약점 점검 도구는 정보방 기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실무에서도 치약점 점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제공되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치약점 점검 도구들은 다 이제 그 과거에는 다 공개형이었어요. 공개형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일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기업이 그 해당 오픈소스에 대한 권한을 취득을 하고 사용하시킨 제품들도 몇 가지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과거에 이제 오픈소스로 나왔었던 치약점 도구이기 때문에 그 정보방 기사에서는 이런 오픈소스 기반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취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치약점 점검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약점 점검 도구인지 이걸 잘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제가 이제 치약점 점검 도구에 대한 각각의 설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가 적었으니까 잘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여기에서 이제 엠맵이라든지 존도리퍼 이러한 명령어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명령어가 실기시험에서는 여기에 대한 옵션에 대한 설명도 같이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잘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레이드 레이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를 잘 연속적으로 디스크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을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있도록 이제 제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솔루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드는 이제 두 개 이상의 디스크를 논리적으로 묶어서 뭐 이거 갖다 똑같이 복제도 가능하고 아니면 데이터를 갖다 양쪽에 나눠서 저장도 가능하고 이러한 방식을 지원하는 이러한 하나의 기술 솔루션인데 이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드 0부터 레이드 5까지 이제 시험에 출제될 때는 그림하고 같이 특징으로 이건 어떠한 때 사용되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교재에 있는 그림과 함께 학습을 잘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레이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내용도 이제 교재를 통해서 잘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윈도우즈 서버 접근 통제 윈도우즈 서버 접근 통제는 외부 원격에서 윈도우 해당 시스템의 접근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통제라는 건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기능인데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에는 방화벽 기능도 있고 연결 방화벽 아니면 그 다음에 설명드릴 TCP IP 필터라든지 IP 세기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윈도우에 대한 서버 접근 통제를 하고 이거의 목적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불법적으로 접속하는 거를 차단해야 하기 위한 거고 기본적인 서버 접근 통제에 윈도우뿐만 아니라 모든 접근 통제의 기본 원칙은 need to know 반드시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만 권한을 주고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이런 기본 원칙을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 통제는 블랙리스트 방법 하이트리스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윈도우 서버 접근 통제는 지금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떠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서버 접근 통제의 솔루션이 있는지 아니면 메뉴들이 있는지 잘 학습하시면 되고 이어서 말씀드린 TCP IP 필터 말씀드린대로 서버 접근 통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시장 및 제어판의 네트워크 연결 거기에 네트워크 디바이스 하나도 낸카드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한 IP 설정이나 기타 설정들을 할 수 있는 노컬 영역 연결 안에 여기에 속성 부분을 클릭하면 이러한 메뉴들이 특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접속 포토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접속 포토를 기반으로 이제 IP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P나 포토를 기반으로 이제 접근 통제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P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접근 통제로 기법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더불어서 IP색을 통해 가지고 VPN을 연결해서 VPN을 구현하는 방법도 이 IP색을 통해서 많이 구현을 하는데 어쨌든 IP색에서는 접근 통제하는 그러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접근 통제하는 기능이나 그 메뉴들을 시험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 TCP 래퍼 유닉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TCP 래퍼는 이것도 이제 접근 통제가 가능한 하나의 툴로서 보통 호스트.deny나 호스트.allow에 이걸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 호스트.deny에 어떻게 접근 통제를 하는 건지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각각의 파일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호스트.allow와 호스트.deny가 설정된 걸 각각 보여주고 이게 과연 어떠한 효과를 내는 건지 이러한 식의 문제들이 정보학기사에는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예시를 문제에서 예시에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예시에 맞게 해당 파일을 설정하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되니까 TCP 래퍼에 관련된 파일들에 대한 설정하는 방법들을 잘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차시 제가 준비했던 키워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매차실드나 말씀을 드리지만 교재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학습이 이거는 이제 제가 기본적인 개념을 드리는 거고 교재를 통해서 확실한 학습이 이루어져야지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 강의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